윈도우즈 11에서 알림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 윈도우즈에서 알림을 조정하고 비활성화하려면 작업 표시줄에서 윈도우즈 아이콘을 선택하고 톱니바퀴 아이콘을 선택하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시스템을 선택한 다음 알림을 선택합니다. 알림에서 토글 스위치를 켜거나 끄면 모든 알림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되 특정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토글 스위치를 켜기로 밀고 알림 메뉴를 펼쳐 아래 옵션의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하세요. 일시적으로만 알림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알림을 사용 설정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방해 금지 옵션을 켜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알림이 알림 센터로 직접 전달됩니다. 특정 시간에만 알림을 받으려면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여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알림을 설정하면 방해 금지 모드가 켜져 있어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앱에 대한 알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앱 및 기타 발신자 알림 섹션에서 토글 스위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HPG1 유튜브 채널에서 더 유용한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VHC1 유튜브 채널에서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VHC1 유튜브 채널에서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앱으로 인간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rie 2, glucose, 1,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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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